청룡이 B에 구 할 차례입니다. 어제 했던 거, 어제 조금 어버버버 했었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CLOCK 모여서 내린 소리는? 모여서 내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낼 거예요? CLOCK 그렇지 CLOCK 제빈이 뭐 틀렸었어? 네? 뭐 틀렸었어? D를 피어 적은 거 같아 아니에요? 틀렸네요 계속 틀리고 있네요 OK CLOCK 뭐라고요? CLOCK 하나씩? 크 을 오 아 크 크 합쳐서? CLOCK CLOCK 두 번째 대표 소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CLOCK CLOCK CK는 항상? 크 크 다 합쳐서? CLOCK CLOCK OK 엄마야 잘못했다 그래서 소리 클락 클락 쓰기 C L O CK OK 소리 클락 클락 OK 계속해서 알파벳 S L I D E S L I D E 모여서? 슬라이드? 뭐라고? 슬라이드? 그렇지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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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스 을 을 아이 드 합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이는? I E O I E O 중에서? I 소리 하나는 E 있죠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슬라이드 OK 소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쓰기 S L I D E 소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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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계속해서 알파벳 P L A T E P L A T E 모여서? 슬라이드 험스터야 험스터 험스터인줄 알았는데 험스타보다 험스터 슬라이드 플레이트 뭐라고?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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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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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어 에이 A 합쳐서 PLATE 소리 PLATE P L A T 소리 PLATE 햄스타냐고 햄스타 소리 S L E D 모여서 햄스터 스펠링 확인해봐 책에서 뭐라고? SLED SLED 하나씩 S E D S E E 됐고 S 됐고 그래서 합쳐서 SLED SLED 소리 SLED S L E E D 소리 SLED 너 소리내서 너 스피킹 제출해 Q 제출하고 있어 템스타같은 소리하고 있어 템스타같은 소리하고 있어 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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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스타가 되잖아 알파벳 C L O U D C L O U D 뭐였어? SLED 뭐라고? S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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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하나씩 S S U O O D O 뭐래 O O O U O O O O O I O O O O O O O O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 씨를 크가 크가 맞는거죠 아 이거 왜 틀렸지 합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씨는 중에서 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크와 네? 크와? 여기까지 소리 부른데요 클 클 오는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여기까지 클라 클라 유는 유 우 어 중에서 오 그래서 여기까지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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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클라우드 수기 C L O U D 소리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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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D L L U E A E L D D E D D U Cu 합쳐서 blue. U는? 중에서? 여기까지 소리? 불. 여기까지 소리? 클. 그래서? 클라우드. 알파벳? B, L, A, C, K. B, L, A, C, K. 모여서? 블랙? 블랙. 어제도 했었다. 맞았지? 부, 을, 에, 크. 합쳐서? 블랙.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지자식은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잠깐만. 하나 틀렸어요? 고쳐오세요. 안 돼. 안 돼. 다 prev April 1, 1, 2, 3, 4, 5, 4, 5, 6, 7, 8, 9, 10, 10, 10, 10, 11, 12, 13, 13, 15, 12, 13, 15, 14, 18, 20, 15, 20, 20, 20, 20, 21.